바로 열었습니다. 보트번호 59481 좋아 헬로우 프렌즈 여기서 다이아를 많이 얻었었죠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어 바로 난 이제 다시 집으로 가야겠어 좋아 뭐야 거미 소리 들리는 거 보소 안녕 아프지 왜 적에서 스폰한 거야 헤드샷 자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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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프지 아프지 하하 하다 난 지하인데도 여기까지 들린다고 엄청 지하 깊은 곳에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들린다고 와.. 엄청났구만 해외에 해외에 해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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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크리퍼도 있었잖아 나에게 도전을 신청하다니 부지런 짓을 부지런 짓을 어 당근이네 당근 당근 선에서 소끼가 내려와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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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뭐야 뭐야 아니 앞뒤로 공격을 해? 뭐라구요? 앞뒤로 공격을 하고 있어 스켈레톤 스켈레톤을 잡았다 아 엔더맨 개빡치네 갑자기 나와가지고 개 놀랬네 갑자기 나왔어 엔더 진주가 좋지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집으로 가려 했더만 또 길이 있네 엔더 진주가 꽤 그가 그렇다 밤ω 으으으음 몬스터가 있으니 경험치를 더 얻을 수 있군 구타야 하나뿐이네 구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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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3, 5, 6, 3. 마이너스 5, 2, 5. 나는 집으로 가겠소. 나도 가야겠다. 나를 말리지 마시오. 나도 가야겠소. 진택시. 뭐야. 시. 아 뭐야? 여기 폐광 있잖아. 폐광이라뇨? 형은 오늘 못 벗어나겠군. 아니 갈려있더만 폐광이 있어. 언제야!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된 거야? 뭐가요? 여기에 폐광이 있어. 그냥 지하에서 나오지 말라고. 안 돼.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폐광이 있으면 언제 가지? 가야겠어요 캔광이 쏟았어! 아 이거 ICEHolaㅜ่ however 성. 폐광 이!! 폐광을 탐험하기위해선,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해야될거에요. 으 아프지 거세요 으 제거 없어요 폐광으로 가요 폐광으로 가요 시작되었군 시작이 되었군 에이 웃기네 시작되었군 시작되었군 됐隊 시작되었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엔더 진주를 얻었다. 개 약하네. 엔더 진주를 얻어? 뭐야, 엔더맨 너무 약한 거 아니오. 오, 엔더 진주를 얻어? 엔더 진주를 얻어? 엔더 진주를 얻어? 엔더 진주가를 얻고 있는 게 없습니다. 타격 돌고래 계속 따라와서 박시게 돌고래 근처에 있으면 버프 받더라 아 뭐라고요? 버프 받더라고 뭔 버프? 수영을 좀 더 빠르게 칠 수 있었나? 한 대 때렸다고 내 거 배가 꽂혔어 누구 한 대 때렸어 돌고래 돌고래 때리면 돌고래 무더기로 온다는 거 같은데 아닌가 안 오는데? 그냥 나 때려야 하는데 제가 그렇구만 운이 좋은 걸 수도 너 죽어분도 날 때려? 글쎄 흐흐흐흫 빰빰빰빰 빰라바빰 빰빰 빰라바라빰 빰빰 빰 그것도 위풀이고만 어떻게 알았어 아 그 이 시가 인신적이었나? 어.. 내가 말했을 텐데.. 현쇄어.. 마이파이.. 캔디데기 잠시 훑고 아니..무슨.. 큰일이네.. 보험을 해야되는구만.. 물 가야겠구만.. Z축이 마이너스였나요? 집차표가.. Z축 마이너스 525 마이너스 525 우리 당근 있었지? 집에.. 뭐라고요? 당근 있었지? 집에.. 당근 있을걸요? 아직 확실히 모르는거니까 당근은 놔둬야겠네.. 아 당근 집에 많아요.. 진짜? 응.. 너는 거짓말 안하니.. 제가 진짜 한번도 이 세상에 살면서 거짓말을 해본적이.. 당근 먹어 치워야지.. 그렇지 그럼.. 석탄이 부족해.. 석탄이 부족해.. 막.. 모르고 뭐를 버렸는데.. 뭐를 버린거지? 응? 바다에서 모르고 킬을 잘못 눌러서.. 뭐를 버려버렸는데.. 뭘 버릴지 모르겠어.. 헥! 다이아? 지금 밤이 약간 낮이구나 지금은 아뇨,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석양이 진다 밖으로 나왔어 마이너스 오이요 수영을 해볼까? 저녁이 돼간다 아이, 또 팬텀 소리가 들렸어 수영을 해볼까? 일사는 마이너스 오이요 오케이 다담았 오오 나를 반겨주고 있네 누가 반겨줘? 누가 누구를 반겨줘 석탄이 부족해 석탄이 부족해 아니였다 좀비 주민이다 좀비 주민 좀비가 된 주민 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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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지? 왜 죽어? 와, 진짜 죽는다 아, 죽었다 왜왜왜왜왜 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왜 죽어? 잠깐만, 잠깐만 플 와 왕 왕 응? 마법사 독때매 맘 마법사가 있어? 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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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녀 독이 아프네 진짜 이것이 바로 독 독이라 할 수 있지 진짜 뒤질 뻔했네 진짜로 투명아 포션 하나쯤은 가지고 가지 투명아 물약도 있구만 투명아 물약 쓰면은 투명아 물약 쓰면은 투명아 물약 투명아 투명아 물약 내 답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좀 더 인식 범위가 증가하게 투명아 물약 전해 투명아 물약 투명아 물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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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가 부족하잖아. 재료 부족하잖아. 재료야 만들면서 구하면 되는 거죠. 재료가 부족하잖아. 어때 재료가 있어? 공크리트는 어떻게 만들어? 공크리트는 어떻게 만들어? 재료가 부족하잖아. 재료가 부족하잖아. 재료가 부족하잖아. 재료가 부족하잖아. 재료가 부족하잖아. 발광물 주머니 뭐있다 쓰는거지 발광물 주머니요 빛나는 액자인가 만들때 쓴대요 아 빛나는 액자 아 아 아 아 아 아 빰 빰 빰 뭐 퇴산 그만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퇴사 그만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됐어? 원래 더 지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생각보다 빠르고 마이 6개월 했어요 지금 6개월 했어요 6개월 6개월? 원래 더 얼만큼 해야 되는데 뭐 얼만큼 해야 되는 건 없는데 퇴직금 뭐 반 당하겠어? 퇴직금 받으려면 1년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아는 형이 차라리 자기 가게에서 일을 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계약직으로 하고 퇴직금 받는 게 낫다고 7억급여 7억급여 받는 게 낫다고 3억급여 받은 게 낫다고 아 냄새나 방금 트름으로 냄새났어 냄새났다뇨 말이 너무 심하시네 트름 했잖아 트름 했다뇨 말이 너무 심하드라 트름 아니야? 트름이라뇨? 알았지 트렌드 트름탈 트름탈 트름 Hu 트름탈 트름트 트름 트레이라뇨 트름 트름 ! 왜에 ? 뭐가 레벨 몇이에요? 뭐가 레벨 몇이야? 나 27! 27? 그렇군. 나 쓸 거야, 지금. 난 쓸 것이야! 아니, 사라지는 게 말이 돼. 손이 사라진다. 혹시 다이아 하나만 써도 돼요? 썼어. 아, 레벨 파고 와야 되는데. 하아. 쓰삼. 인첸트 병 어떻게 만들지? 경험치 병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경험치 병. 경험치 병. 경험치 병도 있어? 네, 몰랐어요? 네, 몰라. 아, 그래서. 어떻게 수산이 사라질 수 있지? 경험치 병. 아니, 부가 또 챙기고 싶다고. 아, 수산이 사라진 건 좀 큰디. 사이 круп으로 사라진 건 좀 큰티. 아, 수산이 사라진 건 좀 큰티. 사이 круп으로 사라진 건 좀 큰티. 여기 떴어 아 이걸 잘 못해 아 그렇네 수선이랑 부안이랑 같이 못 세워나 보네 부안이 더 낫지 않나? 모르겠어 둘 다 같이 못 있나 둘 다 같이 못 침 둘 다 같이 못 침 둘 다 같이하는게 둘 다 같이 어떻게든 하나밖에 못한다는 거구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작을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어쩔 수 없군. 어쩔 수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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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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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